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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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장난 아니다. 야 애니메이션 같아 애니메이션. 어머어머! 비보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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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재범 장난 아닌데? 오우! 와우! 궁금하다. 타격용 번호예요? 네 맞아요. 새 작업실? 아 네 새 작업실. 이야 이 수업 잘 있네. 자! 회의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작업실에서 회의를 하시던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임시로 재범 형 작업실에서 계속해서 일을 진행되고 있고. 사옥을 잡고 있는 중. 사옥이 없어지고. 오늘 함께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랑 같이 AUMG에서 나오게 된 덕화 매니저 형이고. 뮤직비디오 촬영장에도 계속 계시다고. 맞죠? 같이 오늘 진행하게 된 덕화. 뮤직비디오가 멤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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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없나? 뭐 듣는 거예요? 믹스. 믹스 수정한 거. 무슨 노래? 아이씨이랑 한 거. 아. 아 오케이. 아아. 아 네. 아. 저 노래 너무 좋아. 어. 아. 여기서 이 노래만 들어야 했어. 나는 지금 멜로디 있는, 비트 있는, 약간 약간. 아. 입졸이에요. I can't turn it up a little bit? Yeah 이거 한글랑에 나와야 되네 근데 그때까지 미쳐낼게 그때 리믹스 낼게 피쳐링 전화던 좋다 좋다 괜찮지? 네 너무 넓은데 지금 전화던 초반에 뮤비에 부르자고 했잖아요 까메어로 아이디어 뱅크 나달이 또 기다리고 있겠는데 딱이다 딱이다 나 요즘 너무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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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아 아 그럼 이걸로 Should be fun right? Yeah It'll be cool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다 아 이젠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아 All right Let's work on some music We want to work on I don't know Turn on some beats and let's just like write a song 네 오늘 이제 차차님이랑 PHO님이랑 재범이 형이 차차님 비트에 각자 다른 멜로디를 얹어보고 이 중에서 좋은 것들을 탑라인으로 탑라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할 때 가끔씩 이제 그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음 어 이거 좋다 여기 그럼 자유롭게 막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음 근데 이런 거 한국어로 하기 너무 어려워 banquet 안 돼 진짜 좋아 아 요즘 하는구나 오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신기하다 맞eo? 자유롭다 거의 약간 프리스타일로 막 스트로를 해가지고 누구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이거 그 전에 사전에 노래를 듣고 지금 하는 거죠? 아니 찐 찐 완전 찐으로 그냥 리얼로 가사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내필대로 내필대로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와 이거 좀 이대로 내려도 되겠다 아 That's fire 멋있다 좋은데요 형? 괜찮아? 너무 좋은데? 좋은데? 너무 좋은데? 우와! 차차도 왔네? 차차 잘해요 이게 여러 명에서 하면 좋은 점이 한 사람이 하면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 시에서 하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차차 느낌이 있다 목소리가 쪼어있어 소울이 나인 것 같아 아, PH1 들어보고 싶은데? 왜? 잠깐 봐라 온 거잖아 앞에 이렇게 둘이 해놓고 내가 한다고? 아, 기대하고 보지 마세요 그냥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좋다, 좋다 엄청 좋다 이 부분 약간 조량아 오, 계속 생각하라 이거 만약에 한국어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네 근데 진짜 한국어로 된 곡들은 사람들이 많이 들을만한 곡들이야 이게 과연 사람들이 많이 들을만한 곡일까? 그럼 확실히 외국 장르에 한국어를 입히는 게 너무 좀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그럼 뭐 조화 같은 걸 불러줘야 되는 거니? 그러니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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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천하는 느낌 오케이 완전 따끈따끈한 노래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끝났어 괜찮음 네 이 노래 진짜롭다 ~~ 오우! 아우 음색이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좋다 아 이 노래는 괜찮은데 뒷부분은 제가 피쳐를 했을 텐데 아니요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천사인 새끼빵 새끼빵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목숨 걸 수 있다고 너무 극단점 아니야? 어 뭐야? 와우 너무 멋있어 안녕하세요 다들 멋있게 하고 왔네 다들 멋있게 하고 왔네 나도 멋있게 하고 왔네 나머지 대충 입고 왔네 어 이분들 그분은 아닌가? 홀리뱅이랑 같이 춰던 맞아요 맞아요 수오파에 나왔던 분들 우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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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굉장히 했지 볼륨이 너무 멋있어 거기 국정이오빠랑 명성오빠가 들어있는데 그 두 분이 커리어로 탑이야 재범이 형이 실력있는 댄서분들만 모아서 만든 모호비전 프로젝트 MVP라고 합니다 이름도 재범씨가 지으신 거예요? 네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재범이 형이 비보잉을 하셨잖아요 댄서분들에게 굉장히 애정이 많으세요 정말 실력있는 분들이 빛을 바라지 못하는 거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으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팀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진짜 이천 친구부터 같이 진짜 오래됐구나 진짜 오래됐구나 아니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수매파에 나오시겠네 제이퍼드가 사기캐야 와 어 쇼리? 쇼리도 맨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네 쇼리 포스 아세요 오 친해요 오 진짜로요? 네 대중문화 평론가시고 일단 몸 좀 풀고 아 뭐 풀어야? 몸 풀어야지 네 우리 네 몸 풀어야지 오 오 비제이 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춤봐 아 참을 수 있어 박이랑 박이랑 너무 잘 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옑 오 넣어도ilo 와 너무 잘한다, 우와! 월클이야, 월클! 슈퍼 남자 버전 같다. 오, 옐로디! 맙소사, 맙소사! 연지 동물이야, 뭐야? 각자 장기가 있나보다. 장난 아니다. 아니, 뭐야? 애니메이션 같아, 애니메이션. 비보잉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아니지. 그러니까! 재범 장난 아닌데? 대단히! 대단히! 여리와! 오! 오! 맞다. 아니, 어떻게 해. 오, 야, 몸이 자연스러워. 오!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해? 오! 왔어! 오! 모니카가 인정한 분. 내일모레 40세! 내일모레 40세라고? 나랑 동갑이에요. 저랑 2007년부터 같이. 이분이! 와, 전혀 녹슬지 않았네. 우와! 오! 몸이 너무 자유롭다. 에이! 대박이네. 저런 분위기 너무 좋아. 아... 오케이. 하! 멈추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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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오, 와! 오, 와! 오, 와! 오, 와! 오, 와! 너무 신기하다. 확들의 싸움이다, 진짜. 와! 손도 안쳐요. 와우! 에이! 야! 주니 주니! 주니 님이시구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인생을 즐긴다! 아유, 우리 너무 어머네! 오! 와우! 야, 지금 발끝으로 서서 본 거 아니야? 발레 하셨나? 어머! 이분이 약간 아름답게 기분이 나아! 발레 하셨나! 아름답게! 와우! 헤이! 와우! 예스! 오! 와, 대박! 멋있잖아! 쇼리다, 쇼리다!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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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너무 멋있어! 어떻게 좋아? 어떻게 쇼리야? 어떻게 쇼리야? 더, 더, 더! 쇼리 더! 오늘 로고! 와우! 커머쥬부! 이야! 찢었다, 찢었어! 야, 옆에서 싸우러 타! 옆에서 짱이 할 때! 싸우러 타! 싸우러 타! 싸우러 타! 렛츠고! 와우! 와우!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와우! 퍼포먼트 맞춰볼까? 넵! 야, 처음부터 해보자! 렛츠고! MVP 프로모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만든 군무고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 오늘 모인 자리입니다! 아, 진짜? 너무 멋있어! 진짜, J-POP은 정말 아니야! 자리만 정해줘, 여기! 여기는 괜찮아, 지금! 우리 세 명 앞으로 이렇게! 음악을 한 번 해볼까요? 마킹, 마킹! 처음부터? 아니, 이거 현수한테 한 번 찍어달라고 하기! 어디, 형? 어디가 센터예요, 형? 아니, 그쯤에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우! 멋있어! 저기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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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리더리다! 어머, 어머! 와우! 아니, 어쩜 이러냐? 와... 진짜... 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우 머리 풀렸어! 어, 박재범이다! 박재범이다! 몸이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 우와... 역시 박재범! 쩔다, 쩔어. 오 씨, 뭐야? 아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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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손 조심해. 카메라 보고 갑자기 이제. 제범아, 괜찮아? 어떡해, 제범아.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상처 있어, 영광의 상처. 아, 이거 큰 거 같은데. 아, 아파, 아파. 아유, 아파. 아유, 또 빨리. 아유. 아유. 테이프, 테이프는? 네, 이거 그냥.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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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테이프. 네,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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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멋있다. 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거. 남자들도 춤에 빠지겠는데 지금. 어우 축하람도 알겠어 남자분들. 진짜 너무 멋있다. 지금 손 닫히고 밴드하고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이거 호흡이 척척 맞는다. 오 대박인데? 그거 300만명 봤어. 네? 우리 거 틱톡. 300만명 봤어. 만델라 그거요? 아 300만명 나왔어. 오 진짜? 근데 이런 아이디어도 재범이 형이 항상 제시해요. 아이디어백.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홍보가 된다. 이렇게 바이럴 같은 것도 항상 작전 짜시고. 저는 항상 이게 뭔가. 아 나만 알기 좀 아까운데 약간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 잘돼서 되게 뿌듯해요. 보기 좋은데. 사실 댄서분들은 공연이 없으면 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범이 형이 이제 그분들 좀 더 어떻게 해도 좀 더 도와드리고 싶어서 본인 공연 설 때 무대 설 때 댄서분들 굳이 없어도 되지만 형이 꼭 불러가지고. 그런 무대. 페이 나눠주고. 영상 찍을 때도 꼭 댄스 비디오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수입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아 의리지. 사람한테 잘한다네. 사람한테 잘한다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리더예요 좋은 리더. 재범 씨한테 있어서 돈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돈의 의미는 어쨌든 이게 뭔가 현실에 살면서 꼭 필요한 거지만 사람보다는 위는 아니에요. 아. 와. 명언 명언.